안녕하세요. 6월 23일 목요일 아침 아침 기도회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크셀크세스의 아들인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를 통치하던 원년에 나 다니엘은 예언자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굵은 삼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금식하며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와 내 백성의 죄를 고백하여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주는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항상 주의 약속을 지키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였으며 주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주께서 보여주신 바른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또 주의 종 예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관리들과 우리 조상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항상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오늘날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죽게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 죽게 범죄하였으므로 우리의 왕들과 관리들과 우리 조상들까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를 거역하였습니다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는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는 죽게 순정하지 않았으며 주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법을 어기며 주의 말씀에 순정하지 않고 범죄하였으므로 주의 종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당한 것과 같은 일은 지금까지 세계의 그 어느 곳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으나 우리는 죄를 버리고 주의 진리를 따름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준비해 두신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의로운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는 죽게 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크신 능력으로 주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시고 오늘날까지 명성을 떨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의로우신 행위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거두소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 종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오랫동안 황폐한 주의 성전을 돌아보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처참한 우리의 상황과 황폐한 주의 성을 보소서 우리가 죽게 강구하는 것은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주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를 위해 지체하지 마소서 이 성과 이 백성들은 주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길었습니다.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뭐라고 그럴까요? 다니엘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된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다니엘이라는 소년은 자기가 원하지 않고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포로로 포로라는 그런 신분으로 자기 고국을 떠나 먼 타국에 왔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운명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포로의 신분으로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이름까지도 바꾸면서 내 신분은 이 타국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질문을 해가면서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화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지냈던 이 소년 다니엘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절 말씀에 나 다니엘은 예언자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 소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혔던 시기를 BC 60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기록했던 그 시기쯤으로 보면 BC 한 530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7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동안 흘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성과 그 성절이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 요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25장과 29장 말씀에 나와있던 그 장면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엄청난 그 사실을 깨닫고 어쩌면 자기가 죽기 전에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처음으로 보여주었던 그 장면은 약간은 의아해합니다. 굵은 삼배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라고 3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이전의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깨닫게 난 다음에 다니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호를 외친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은 굵은 삼배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속죄,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속죄와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다니엘은 이런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런 모습을 볼 수, 이런 행동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뒤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문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못되고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 민족이 불신을 심겨주었던 그런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어렸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자기 민족의 그런 어려움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그 민족의 어려운 중요한 그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하나님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의 그런 우둔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우리 민족들의 잘못된 것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한 점을 지적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걸 부인하고 부정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깊숙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 이야기가 진짜야 맞는 말이고 그리고 내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진실되게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잘못임을 털어놓고 그리고 그 잘못됨을 하나님께 아래고 해결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말이죠. 정말 그렇게 힘들게 된 그 원인을 내 자신으로부터 찾고 우리 안에서부터 찾고 할 때에 진정한 그런 뉘우침과 깨달음과 더 나은 진전이 보장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최대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속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삶 속에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승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책을 보고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무작정 기뻐하고 환호하고 기대한 그런 모습보다는 그렇게 된 원인을 먼저 찾았고 또 그 원인에 대한 부족함을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을 진정으로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그 모습을 묵상해 봅니다. 내 삶 속에 그런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숨기보다는 외면하기보다는 부인하기보다는 부정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리고 또 그 사실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되고 정직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부족함을 많은 것들로 인해서 또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알게 될 때에 외면하는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